야고보서 1장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게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더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진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며 노하기도 천천히 하십시오.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일 누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생긴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자세히 살피고 율법 안에 거하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경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야구보서 2장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가늠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극율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극율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극율은 심판을 이깁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습니다. 당신의 행함 없는 믿음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에게 나의 행함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잘하십니다.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아, 허망한 사람이요. 당신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압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한 성경이 이뤄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야구부서 3장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자기의 온몸도 제어할 수 있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들을 길들이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서 말들을 다 끌고 갑니다.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들이 거센 바람에 밀려가지만 항해사는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작은 불씨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바다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어 사람에게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지칠 줄 모르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찬양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니 내 형제들이여, 그래서는 안 됩니다. 샘이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짠물을 낼 수 있습니까? 내 형제들이여, 무화과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거나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짠물 내는 샘이 단물을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시를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야구보서 4장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시기야기까지 사모하신다고 한 성경 말씀을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방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야구부서 5장 부자들이여 여러분에게 닥칠 고난으로 인해 슬퍼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여러분의 옷은 존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슬어 여러분에게 증거될 것이며 여러분의 살을 불처럼 삼켜버릴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밭을 가는 일꾼들에게 지불하지 않은 품삭시 소리지르며 주수하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땅에서 사치하며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도살의 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찌웠습니다.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을 정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주께서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땅의 열매를 참고 기다리며 이를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오래 참고 여러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주의 강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서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 예언자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사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을 복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는 자비와 극율이 많은 분이십니다. 내 형제들이여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다른 어느 것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다 할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할 것은 아니다 해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으면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 유혹을 받아 진리에서 떠난 사람을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은 아십시오. 죄인을 유혹의 길에서 돌아서게 한 사람은 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하고 많은 죄를 덮을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